정말 마트는 전쟁터구나 마트엔 별걸 다 파네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저건 사야 돼! 하나 둘 셋! 뭐? 하루동안 친정에 다녀온다고? 그게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옆에서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죠 어쩔 수 없지 잘 간호하고 와 그래서 그런데 내일은 당신이 나 대신 아이들도 좀 돌보고 집안일 좀 해줘야겠어요 모처럼 회사도 쉬는 날이잖아요 놀지만 말고요 그래 모처럼 회사 쉬는 날인데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? 뭐 혹시 집안일쯤은 쉬다 하던 당신이 설마 뭐 집안일이 어렵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겁나는 건 아니겠지? 아이 그럼 집안일은 별거 아니라고 음 나한테 식은 죽 먹기야 일단은 진짜 집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내일 잘 다녀와 아이 정말이죠 믿어도 되겠지 아이 그럼 당연하지 그럼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은 다녀올게요 아이 좀 있으면 리아 학교 보내야 될 시간인 건 알고 있죠? 아이 그럼 한 시간 뒤에 가는 거잖아 음 맞아요 아이 미리 아침밥부터 해가지고 애들 밥 좀 먹이고 아이 뭐 만약에 당신이 요리를 정 못하겠으면은 애들 시리얼이라도 좀 챙겨줘요 알았죠? 아이 어떻게 아침에 시리얼을 먹일 수 있겠어 내가 요리할 테니까 걱정 말고 어? 빨리 다녀와 빨리 다녀와 걱정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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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응 그리고 오늘은 요리로 유치원 안 가는 날이니까 집에서 좀 잘 돌봐주고요 그리고 빨래도 밀린 거 있으면 좀 해놓고 아휴 잔소리니까 너무 심해 빨리 가 빨리 가 내가 알아서 할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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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린 애인 줄 알다니까 아휴 내가 오늘 아빠로서 어? 집안일을 해야겠구만 아휴 아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이 정말 걱정이란 말이야 아이 잘 할 수 있겠지 아휴 좋아 오늘은 간단하게 아침을 해보실까? 음 아이들이 일어나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시간 안에 음 그래 된장찌개가 좋겠구만 영양만점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는 거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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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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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맨날에 이렇게 단람을 듣고도 늦게 일어난다니까 아 오빠 오빠 이러봐 학교 가야지 어? 오 오 오 오 분만 오 분만 더 자기애 줘 오 오 분만 으악 노답이야 노답 나도 나 먼저 거실에 간다 오 분만 아이고 이제 애들을 깨울 시간이 됐구만 깨워볼까나 음 엄마 엄마 나 일어났어 아침부터 오르르르 음 뭐야 아빠? 음 요르르 뭐야? 왜 있어? 아 아빠 오늘 쉬는 날이야 어? 어? 나도 이쯤 쉬는 날이야 어? 그래? 아이 엄마는 오늘 집에 하루종일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간호하러 가셨거든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하루 동안 너희들의 엄마가 될 거야 음 어 근데 아침은 왜 시리얼이야? 으흠 음 그냥 먹어 음 열심히 된장찌개를 만들려고 했지만 시리얼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런데 오빠 어째서? 그런데 오빠는 안 일어났어? 리아는 안 일어났어? 야 오빠 좋다 뭘 좀 모르네 오빠는 절대 쉽게 일어나지 않아 어? 엄마는 맨날 아침마다 전쟁으로 오빠랑 몇 번을 실었는지 알아? 나 깨우고 올게 얘가 학교를 가야되는데 왜 아직 안 일어나? 야 리아야 리아야 얘가 학교 가야되는데 아직도 안 일어났어 이 녀석이 리아야 일어나 리아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일어나 일어났다니까 일어나 아 일어났다니까 오 나 죽어 죽어 정신 차려 하여 리아를 깨우는 거 정말 힘들다니까 아휴 아 리아 일어났니? 뭐야 왜 아빠가 날 저렇게 거칠게 깨우는 거지? 기분 좋게 말이야 엄마는 어디 갔어? 오늘 하루 동안 엄마가 할아버지 관여하러 가서 없애서 아빠가 오늘 우리 엄마처럼 챙겨주겠지 해 줄게 근데 우리 엄마는 아침에 밥을 해 주던데 아빠는 왜 시리얼이야? 알겠다 아빠가 요리를 못하니까 시리얼을 갖고 왔구나 아니야 그런 거 아빠 일 먹고 학교 갈 준비다 해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우와 맛있다 아이고 아이들을 깨우는 거 정말 힘들다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다녀오렴 흠 그럼 학교 다녀올게요 이제 드디어 킬미아들 학교를 갔구만 리아야 잘 다녀와 네 아빠 네 차 조심하고 네 됐다 후 드디어 킬미아가 학교를 갔다 아휴 이제 한시로 누웠는데 이제 뭘 하면 좋지 누워서 티비라도 봐야되나 뭐 누워서 티비 아빠 뭐해 아까 보니까 냉장고에요 저녁에 먹을만한 길 없던데 장보러 가야지 그런가 장을 보러 가야되나 아휴 정말 아빠는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럴까 걱정이야 걱정 내가 오늘 유치원 갔으면 어쩔 뻔했어 자 가자 장보러 가자 에휴 장보러 가야되다니 바콩 바콩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 아 요리야 아빠랑 마트 오니까 좋지 아 아 일단은 장부터 보자 엄마에 저녁에 먹을 게 없어 아 그치 요루루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거 같애 아 이거 방언이 될까 요리야 아 아 나 들었어 자 뭘 사야 될까나 일단은 아빠가 아빠가 사과 좋아하니까 사과 먹자 사과 사과가 어딨더라 아 근데 사과는 안 돼 왜 왜 오빠가 사과 알러지가 있잖아 몰랐어? 어 몰랐는데 정말 걱정이야 엄마가 없어서 요로로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아 일단 그러면은 오렌지 사과하면 되겠다 나 오렌지 좋아하거든 나 바나나 먹을래 아 좋아 좋아 바나나 사과하고 자 다음 오 이거 생선 코너인가 봐 이거 무슨 생선이야 왜 이렇게 커 이게 뭐야 자 자 자 이번에 나온 이 거대한이 고래 이거 한 마리를 무려 12,000원에 팔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한 마리에 12,000원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아 저 살게요 저 어머머 이 고기는 내가 먼저 잡았어 내 거야 뭐 이 여자가 내가 먼저 잡았어 이거 비켜 빠져 빠져 이 아줌마야 이 고래도 12,000원인 거죠 어?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좋았어 내가 집었어 아줌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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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제가 먼저 왔는데 뭐야 이 남자는 빠져 오래 못생긴 게 아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새우 하나라도 건너서 가자 그래 할아버지 그럼 저 이거 새우 한 마리 주세요 비켜 이것도 내가 먼저 잡았어 이것도 내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이것도 이거 주세요 화면 여기서 그냥 와?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저 아줌마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 엄마는 매일같이 저기 무서운 소굴을 뚫고 다 사온다고 정말 마트는 전쟁터구나 아휴 마트엔 별걸 다 파네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어구 어 뭐 저건 사야 돼 어구 어 어 맛 텐트야 아빠가 아빠의 로망 캠핑 캠핑 텐트라고 야 요리야 이거 사자 어 이거 사자 요리야 안돼 이걸 왜 사 어디다 펼쳐놓게 아 이거 사야 돼 아빠가 했나부터 가지고 싶었던 거라고 이건 사야 돼 이건 사야 돼 이거 꼭 사야 돼 아빠가 나보다 어린 애야 절대 안돼 아니야 제발 요리야 한 번만 살게 딱 딱 이거 딱 하나만 살게 응 아빠 이거 말고 재작년에선 텐트도 집에 멀쩡이 있고먼 왜 이걸 산다고 그래 안돼 제발 제발 아 그러다 아빠 엄마한테 혼난다 용돈 막 50% 싹감 이래도 괜찮아? 아이 개 진짜 진짜 괜찮아? 하나 더 괜찮잖아. 나도 이 찡찡벌을 꾸며사. 아, 알았어. 아빠는 일곱 살인 나보다 더 어린 애 같다니까. 정말. 아 닝챙 더 스위치 사줘. 아 안 된다고. 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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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줘. 엄마가 안 된다 했어. 너 집에 장난감도 많잖아. 아 싫어 사줘 진짜 사줘 한번만 사줘 나만 없단 말이야. 너도 어쩔 수 없는 일곱 살이구나 딸. 휴 완전 전쟁터가 당연히 없었어. 우리 여보도 맨날 이렇게 전쟁터를 다녀오는구나. 집안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. 일단 뭐 장도 봐왔겠다. 저녁밤을 만들기 전에 청소하는 게 좋겠지 요리야? 응 난 TV 볼 거야. 일단 아이들 방부터 치워야겠다. 이게 뭐야. 아이들은 사실 사람이 아닌 게 아닐까.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방을 쓴 거야. 여기 다 치우고 빨래도 해야 돼. 어? 화이팅! 아니 근데 쟤는 왜 나한테 시키기만 하신? 엄마의 역할이 이런 건가? 엄마의 역할이 이런 건가? 일단 청소하고 아유 집안일이 정말 어렵다니까. 그리고 빨래도 많이 밀린 것 같던데 빨래도 돌려야겠다. 어? 여기 여기. 응. 이 세제를 넣고 이 더럽혀진 빨래값을 빨래 돌리면 되겠지? 아빠 근데 나 이 옷도 더러워졌고 이 옷도 더러워졌고 이 옷도 다 더러워졌으니까 빨아줘. 어어? 그.. 그래? 흡. 일단은 빨래를 돌리고. 자아... 그 다음에 세제를 많이 넣은 다음에 돌리는 거야. 오! 됐다. 쑤!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에 좀 отвИ 좀 봐도 되겠지? 그러나 진심히 요로는 뭐하고 오는 거야. 요로야? 어! 오 К..오.. 어. 아..요로야.. 아빠가 집안일이 해야돼. 빨리 나와! 요르가 응하를 많이 해서 변기도 뚫어야겠네 후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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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집안일은 정말 어렵다니까 우 우 우 우 아이고 빨래도 돌렸으니까 이제 빨래를 널어볼까 자 이 빨래대에다가 빨래를 널어야지 흐흐흐 이 빨래를 응? 아? 아니 신경 쓰지마 널어널어 그래 바둑이 산책시켰구나 자 빨래를 널어볼까나 이렇게 널구 아 아빠 어? 빨래를 이렇게 탁 탁 털어서 널어야지 어 이걸 그대로 이렇게 너면 주름이 찌잖아 주름이 펑펑 펴야 된다구 어 어 알겠어 자 이렇게 팡 팡 팡 더 세게 팡 팡 팡 그렇지 그렇지 그래 아니 쟤는 아니 쟤는 뭐야 도대체 나한테 집안일만 시키구 흠 빨래를 널구 아빠 옷이 조금 삐뚤하졌잖아 똑바로 널어야지 예쁘게 마른다고 어 알겠어 딸 어 자 됐다 아 다 널었다 음 아 또 가 가자 아 쟤는 나한테 시키기만 하고 어 나 집안일 하느라 아 팔 아프네 으 힘들어라 아휴 아휴 비가 왜 이렇게 쏟아져 어 아휴 하늘에 구멍이 났나 어 아휴 뭐야 빨래가 다 위에 적고 있잖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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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빨래들 어떡한담 음 음 아휴 뭔덤에 소나기에 이렇게 내려 아휴 덕분에 빨래는 내일 다시 해야겠네 설거지도 깨끗하게 잘되있고 싱크대도 닦았고 아휴 이건 뭐야 아니 장까지 봐온거야 조금 대견스러워지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잘 자고 있나 음 아휴 아휴 오오 오오 애들 방도 완전 깔끔하잖아 아휴 아휴 우리 여보는 자고 있는건가 아휴 아주 자고 있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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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거는거 막 힘들었나보네 아휴 그래도 집안일 하느라 고생이 많았었나보네 집도 깨끗하고 잘했네 우리 여보 아휴 집안일은 너무 힘들어 아휴 아휴 그래도 이렇게 집안일을 잘하는거 보니까 내가 믿고 다음에도 또 떠나시킬 수 있겠어 음 그건 미치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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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ch ㅃ IDE, 查 ара 꿈 감사합니다.